한갑어머니는 숭을 위하여 우깐이라는 방에 모기를 다 내어 쫓고 문을 꼭꼭 닫아놓았다. 숭은 방에 들어가 손으로 더듬어서 자리 있는 곳을 찾고 베개 있는 곳을 찾아서 들어놓았다. 몸이 대단히 곤하다. 아이 더워 하고 숭은 제일 먼저 더위를 깨달았다. 말만한 방에 문을 꼭꼭 닫아놓았으니 이 복염에 안이 더울 리가 없다. 숭의 몸에서는 땀이 흐르기 시작하였다. 숭의 눈에는 서울 정동집의 앞뒷문 활짝 열어놓고도 선풍기를 틀어놓던 것을 생각하였다. 숭은 더위를 참고 잘 생각을 하고 눈을 꼭 감았다. 그러나 갑자기 변한 환경은 숭의 마음을 도무지 편안치 못하게 하였다. 집을 버리고 아내를 버리고 하는 생각은 그리 유쾌한 생각은 아니었다. 비록 아내가 숭의 뜻을 몰라주고 또 숭에게 대하여 현숙한 아내가 아니라 하더라도 아내를 버리고 나온 것은 옳은 일이라고 할 수는 없었다. 그뿐인가 싸울 때에는 원수같이 밉더라도 애정은 그만큼 깊었다. 애정이 너무 깊기 때문에 싸움이 심한 것이 아닐까. 내가 잘못하더라도 왜 참지를 못하오? 내가 잘못하는 것까지도 왜 사랑해 주지를 못하오? 어머니도 없이 자란 년이 남편 앞에서나 엉석을 부리지 어디서 부리유? 하고 싸우고 난 끝에 울며 하던 아내의 말을 생각하면 뼈가 저리도록 아내가 불쌍해진다. 내가 악인은 아니오. 내가 당신을 미워하는 것도 아니오. 당신이 내게 소중하고 소중한 남편이지만도 내가 철이 없으니까 그렇지. 당신을 못 견디게 굴지. 그건 좀 용서하고 참아주지 못하오? 그래도 내 정선이하고 기해 주지 못하오? 하고 정선은 싸우던 끝에 가끔 숭의 품에 안겨서 원망하였다. 목덜미에서 빈대가 따끔한다. 겨드랑이에서 벼룩이 스멀거린다. 숭내를 먹고 어지러 떠렸던 모기들이 앵앵하고 나와 돌아다닌다. 어디를 뜯어먹을까 벼룩을 노린다. 발등이 갑자기 가려워진다. 이놈의 모기가! 하고 숭은 손으로 발등을 때렸다. 서울 정동집의 안방에 생초 모기장. 안사랑 침대에는 하얀 서양 모기장이 걸려 있는 것을 숭은 생각하였다. 모기장이 없기로니 정동에 무슨 모기가 있나. 불의의 남편을 잃어버린 정선은 얼마나 애를 태울까. 숭은 모기 빈대 벼룩 더위의 총 공격을 받으면서 생각하였다. 어젯밤에 숭이가 가방을 들고 다시 이 지배를 안이 들어온다고 뛰어나올 때 정선은 비록 분김에 제발 다시 돌아오지 말라고 말은 했지만은 그래도 자정을 땅땅 치는 소리를 듣고는 왜 아직도 안이 올까 하고 기다리기를 시작하였다. 영간마님 사랑에 들어오셨나 봐라. 하고 정선은 몇 번이나 하인에게 물었다. 정선은 눈을 감았다가 뜰 때에는 그동안 자기가 잠이 들지 아니하였던 것을 잘 알면서도 혹시나 곁에 숭이 누워 있는가 하고 돌아보았다. 그러다가 빈 베개만이 있는 것을 보고는 금할 수 없이 눈물이 흘렀다. 혼이 난 지 1년이 가깝도록 한 번도 곁을 떠나본 적이 없는 내에다. 정선은 어쩌다가 잠깐 잠이 들었다가 눈을 떴을 때에는 벌써 전기뿔이 나가고 동창에는 밝은 볕이 비치었다. 영간마님 아니 들어오셨니? 하고 정선은 저도 놀랄만치 소리를 질렀다. 그러나 이때 벌써 숭이가 살려올 동네 오물가에 몸이 있을 때였다. 정선은 남편의 베개에 엎드려 울었다. 이튿날 정선은 재판소로 전화를 여러 번 걸었다. 허 변호사 오셨어요? 아직 안 들어오셨습니다. 하는 급사의 대답이 들릴 때에는 정선은 전화기를 내동댕이를 치고 싶었다. 지금 살려올서 숭이가 모기와 빈대와 벼룩에게 뜯겨 잠을 이르지 못할 때에도 정선은 서울집에서 이제나 저제나 하고 남편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아마 서광사로 관계지. 하고 정선은 억지로 안심을 하려 하였다. 계집애에게도 부끄럽고 하인들 보기도 부끄러웠다. 만일 남편이 아주 달아나고 말았다 하면 무슨 면목으로 행기래를 나서고 무슨 면목으로 사람들을 대할까 하였다. 숭도 잠을 이루지 못하고 아내를 생각하였다. 입던 점을 다 떼어버리고 생각하면 정선은 아름다운 아내였다. 얼굴도 아름답고 몸도 아름답고 마음도 아름답고 목소리도 아름다웠다. 다만 숭의 뜻을 알아주지 아니하였다. 정선이가 만일 갑진에게 시집을 갔으면 얼마나 좋은 아내가 될까 하고 숭은 여러 번 생각하였다. 정선의 머릿속에는 도저히 민족이라든지 인류라든지 하는 생각은 용납할 수가 없는 것 같았다. 그에게는 제가 있고 남편이 있고 제 집이 있을 뿐인 것 같았다. 세상을 위해서 제 몸을 고생시킨다든가 제 재산을 희생한다든가 하는 것은 믿을 수가 없는 듯 하였다. 숭은 이것이 슬펐다. 숭은 정선에게 이 생각을 넣어주려고 퍽 애를 써보았으나 되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숭의 말이나 행동이 정선이가 인식하는 범위 동정하는 범위를 넘어갈 때에는 정선은 무슨 큰 모욕이나 당하는 듯이 밝은 성을 내어서 숭에게 들이대었다. 그는 남편인 숭을 자기의 범주에 우겨 넣으려는 듯 하였다. 사실 숭이가 정선과 같은 범주 속에 들어가기만 하면 숭과 정선과는 화합한 부부가 되어 행복한 가정생활을 할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러나 숭은 정선의 말법을 빌면 시골 벽창호가 되어서 정선의 주먹에 들지를 아니하였다. 정선의 인생과는 대체로 오랜 세월을 두고 계급적으로 흘러진 것이 아니냐 이렇게 숭은 생각하였다. 숭은 한갑 어머니가 코를 고는 소리를 들었다. 아들을 잡혀 보내고도 속에 지극한 슬픔을 가졌으련만도 태어난 이유를 보이는 한갑 어머니를 숭은 부럽게 생각하였다. 일생에 너무도 슬픔을 많이 경험하여서 감수성이 무딤인가 인생 만사를 제8자로 여겨서 운명에 맡겨버리고 마름인가 그보다도 기쁨이나 슬픔을 남에게 보이지 아니하려는 조선 사람의 성격인가 숭은 문을 열었다. 약간 서늘한 바람과 함께 모기떼가 아우성을 치고 들어왔다. 마치 이 동네에서 보지 못한 인종 숭을 들어내기나 하려는 듯이 숭은 밖에 나갔다. 하늘은 파랗게 맑고 별이 총총하다. 가을이 멀지 아니한 표다. 숭은 발이 가는 대로 집 없는 벌판을 향하고 걸어 나갔다. 고요하다. 아직 벌레 소리가 들리기에는 너무 철이 일렀다. 살려올 물소리도 들릴 것 같이 그렇게 천지는 고요하였다. 숭은 살려올 물가에 나섰다. 숭이 어릴 때까지도 이 물가에는 늙고 붉은 소나무들이 있었지만은 그것마저 찍어먹고 인제는 한두길 되는 갯버들이 있을 뿐이다. 깊은 밤들의 물빛은 그래도 희끄무레 하였다. 짭짭하고 소리를 내며 물이 흐르는 소리가 들렸다. 저의 살려올에 물이 굴러내리는 소리가 은은하게 울려온다. 숭은 이 물에 연상되는 어린때의 꿈 한없는 하늘 땅 심없이 흘러가는 강물 인생 이 물에 고달픈 잠이 들어있는 살려올 동네 서울에 두고 온 아내 끝없는 생각을 하면서 물가로 오르락내리락 하였다. 달기 울었다. 달근 무엇을 먹고 사나 닭도 한갑 어머니처럼 기름기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숭은 혼자 생각하였다. 동편 하늘에 난빛이 돈다. 이것은 서울서는 못 보던 빛이다. 그 난빛이 점점 짙어져서 자줄빛으로 변해온다. 산들의 모양이 더욱 분명하게 그러나 아직도 검은 한 빛으로 푸른 하늘면에 나타난다. 흐르는 물소리조차도 좀 더 소리를 내는 것 같았다. 늦은 여름 새벽에 보는 골안개가 일어났다. 아직 저 안개가 일어나기에는 이른때지만 높은 산과 강이 있는 탓인지 여기저기 뿌여스름한 안개가 피어올랐다. 오른다는 것보다도 소리 없이 끼었다. 살려울 불이 하늘의 난빛을 받아 청빛으로 보인다. 어디서 벌써 말방울 소리가 들린다. 문어미로서 살려울을 건너 방 앞머리, 구멍물을 돌아 검은 오리장으로 통한 큰 길이 바로 이 동네 옆으로 지나가게 된다. 아마 문어미서 자고 검은 오리잠을 보려고 가는 장돌림꾼에 짐실은 당라기 방울 소릴 것이다. 그 당라기 등에는 인조견, 광목, 고무신, 댕기, 얼레빛, 찬빛, 부채등 속이 떨어진 보자기에 쌓여서 실렸을 것이요. 그 뒤에는 승의 생각은 막혔다. 이제 동네로 내려가자 하고 승은 일어났다. 승은 살려울 동네에 온 뒤로 이틀 밤을 세웠다. 밤에는 물거실래, 낮에는 파릴래, 도무지 잠을 잘 수가 없었다. 또 있는 동안에 이 동네에 관하여 이러한 지식을 얻었다. 장질부사 알른이가 셋, 이질 알른이가 넷, 학질 알른이가 다섯, 무슨 병인지 알지 못하고 알른이가 둘, 만삭이 되어서 배가 아픈 부인이 하나, 만일 의사를 대어 진찰을 한다면 이 동네에서 완전한 건강을 가진 이가 몇이나 될까. 비록 큰 병이 안 들린 사람이라 하더라도 혹은 기생충, 혹은 영양불량에서 오는 모든 병, 낯빛을 보면 건강해 보이는 이는 몇이 아니 보인다. 승은 이틀 밤을 이 동네에서 지내어도 정신이 하나도 없고 몸은 죽도록 앓고 난 사람과 같다. 못 먹고 과로하고, 잠 못 자고, 심려하고, 그리고도 용하게 이만한 건강을 부재해왔다. 참말 목숨이란 오질구나 하고 한탄하지 아니할 수 없었다. 이질이나 장절부사 환자의 똥에 앉았던 파리들은 그 발에 수없는 균을 붙여가지고 부엌으로 아우성을 치고 돌아다니며 음식과 기명과 자는 아인의 입과 손에 발라놓는다. 밤이 되면 학질에 스피로에타를 배껏 담은 모기가 분주히 이 사람 저 사람의 혈관에 주사를 하고 발진티푸스 균을 꼴깍꼴깍 토하는 이와 빈대는 이 방에서 저 방으로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여행을 다닌다. 농촌에 의사가 있느냐. 가난한 농촌의 병은 현대의사에게는 학의 논문 재료로밖에는 아무 흥미가 없는 것이다. 그 병을 고친 데야 돈이 나오지 아니한다. 농촌에서 도시에 있는 의사 하나를 데려오자면 오막살이를 다 팔아넣어야 하지 않는가. 자동차 빕시오 출장 빕시오 약가 빕시오 이렇게 돈 많이 드는 의사를 청에다 보느니 보다는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는 것이 편안한 일이다. 그렇다고 의사도 현대에는 병 고치는 것은 수단이요 돈벌이가 목적이어든 돈 안 생기는 농촌 환자를 따라다니는 것은 실없는 소리다. 국비로 하는 위생설비조차 위생경찰조차 도시에 하고 남은 여가이나 농촌에 세우는 이 때여든 만일 도시의 수도에 드리는 경비를 농촌의 우물 개량에 드린다 하면 몇천 동네의 음료를 위생화할는지 모르지 않느냐. 이리 해서 농촌 사람은 병 많고 일찍 늙고 사망률 높고 어린애 사망률이 더욱 높고 그들의 일생에 땀을 흘려서 모든 사람의 양식과 문화의 건설 비용을 대면서도 자기네는 굶고 자기네는 문화의 혜택을 못 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때 승은 일종의 비분을 깨달았다. 옳다. 그래서 내가 농촌으로 오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승은 주먹을 불끈 지었다. 어디 해보자. 내 힘으로 살려올 동네를 얼마나 잘 살게 할 수 있는가. 마르크스 주의자들의 계급투쟁 이론의 가부는 차치하고 어디 건설적으로 현 사회 조직을 그대로 두고 얼마나 나아지나 해보자. 이것은 내가 동네 사람들로 더불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냐. 장래의 천국을 약속하는 것보다 당장 죽을 논민을 살릴 도리 아주 살릴 수는 없다 치더라도 그 고통을 감하고 이익을 증진할 도리 이것은 내 자유가 아니냐. 이렇게 승은 생각하였다. 그리고 승은 일종의 자신과 자존과 만족을 깨달았다. 내 일생을 바치어 살려올 백여호 오백 명 동포를 도와보자. 이렇게 결심하고 승은 일할 프로그램을 만들기 시작하였다. 맨 처음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 이 동네 사람들의 고통 중에 어느 것을 먼저 들어줘야 할까. 그리하고 어떠한 방법 어떠한 경로로 매 후에 논 단맞이기 밭 하루가리를 줄 수가 있을까. 그리고 승이 자신은 어떠한 생활을 해야 할까. 첫째로 할 일은 읍내에 가서 의사를 데려오는 것이었다. 둘째로 할 일은 양식 없는 이에게 양식줄 도리를 하는 것이었다. 셋째로 할 일은 파리와 모기와 빈대를 없이 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넷째로는 잡혀간 사람들 한갑이 아울러 여덟 사람을 나오게 하는 것이다. 이 네 가지 일은 우선 금명간에 하지 아니하면 아니 될 일들이었다. 승은 아침 일찍이 읍내로 갔다. 읍내는 여기저기 옛날 성이 남아있었다. 문은 다 헐어버리고 사람들이 돌멩이를 가져가기 어려운 곳에만 옛날 성이 남아있고 총구멍도 남아있었다. 이 성은 예로부터 많은 싸움을 겪은 성이었다. 고구려 쪽에는 수나라와 당나라 군사와도 여러 번 싸움이 있었고 구, 거란, 몽고, 청, 아라사, 홍경래 혁명 등에도 늘 중요한 전장이 되던 곳이다. 을지문덕, 양만춘, 선조대왕, 이란 분들이 다 이 성에 자취를 남겼다. 일정일로 전쟁에도 이 성에서 퉁탕거려 지금도 삼사년 묵은 나무에도 그 탄환자국이 흠이 되어서 남아있는 것을 본다. 마치 조선민족이 얼마나 애족에게 부대 꼈는가를 말하기 위하여 남아있는 것 같은 성이었다. 읍내의 한 500호 중에는 200호가량은 일본 사람이오 면장도 일본 사람이었다. 읍내에 들어서면서 제일 높은 등성이에 있는 양철 지붕 한 집이 아사히라는 창루다. 이것은 승희가 어렸을 적부터 기억하는 것이었다. 그 다음에 큰 집은 군청, 경찰서, 우편구, 금융조합, 요리집 등이었다. 보통 조선사람 민간은 태반이다 초가집이었다. 그래도 전등도 있고 전화도 있고 수도도 공사 중이다. 전화 70개 중에 조선인의 것이 17개라고 한다. 승은 먼저 경찰서를 찾았다. 옛날 질청이던 것을 고쳐 꾸민 집이다. 무슨 일 있어? 하고 문 앞에 섰는 순사가 승의 앞을 막고 물었다. 서장을 만나려오. 하고 순은 우뚝 서며 대답하였다. 서장? 하고 순사는 이것이 건방지게 서장을 만나러 들어 하는 듯이 승을 훑어보았다. 그러나 승에게 서장을 만나지 못할 아무런 이유도 없다는 듯이 길을 비켜주었다. 그리고 따라와서 명함을 내라고 하였다. 승은 명함을 내어주었다. 그것은 변호사 허승이라고 쓴 명함이었다. 이 명함은 그 순사에게 적지 아니한 감동을 준 모양이었다. 변호사가 되려면 판검사를 지냈거나 고등 문관 시험을 치러야 되는 줄 아는 그는 승에게 대하여 다소의 존경을 깨달았다. 잠깐 기다리시오 하고 그 순사는 서장실로 뛰어들어갔다. 이리 들어오시오 할 때에는 그 순사는 약간 고개까지도 숙였다. 서장은 앉은 채로 고개를 숙여 승의 인사를 받고 의자를 권하였다. 언제 내려오셨습니까? 하고 뚱뚱한 서장은 승에게 물었다. 이삼일 되었소이다. 나도 여기가 고향입니다. 하고 승은 말의 실마리를 찾으려 하였다. 아 그렇습니까? 대단히 출세하셨습니다 그려. 하고 서장은 이골 태생으로 변호사까지 된 것이 신기하다는 듯이 놀라는 빛을 보이고 학교는 어디 내지서 대학을 마치셨나요? 동경? 경도? 하고 친밀한 어조를 보였다. 학교는 보성 전문의에다. 하고 승은 서장의 표정을 엿보았다. 보성 전문? 하고 서장은 한 번 놀라는 빛을 보였다. 그러나 그 끝에는 시들하다는 빛이 따랐다. 퍽 젊으신데 어쨌든지 장하시오. 하고 서장은 내 관내 백성이라는 의식으로 칭찬하였다. 서장은 아부라는 경부였다. 서장은 사완을 불러 차를 가져오라고 분보하고 그래 어째 이렇게? 하고 부채를 붙이며 이를 물었다. 다름이 아니라 살려올 농민 사건에 대하여 서장께 청할 것이 있어 왔소이다. 하고 승은 말을 꺼냈다. 서장은 안경 위로 물끄러미 승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대답은 없었다. 스탄니 살려오른 내 고양이에다. 이번 오래간만에 고향에 오던 날에 바로 그 일이 생겼는데 여기 잡혀온 사람들은 다 내가 잘 아는 사람들이에다. 평소에 양같이 순한 사람들이에다. 하고 말할 때 서장은 픽 웃으며 양 도우모 아바레르 희쓰지 됐으나 거 어지간히 왈페 양들인걸? 하고 담배 한 대를 피어문다. 잠깐 내 말씀을 들으세요. 사건의 진상이 어찌 된고 하니 황기수가 유순이라는 열 아홉 살 되는 처녀의 손목을 잡아 끄는 것을 그 여자가 한 거 한다고 해서 황기수가 그 여자의 뺨을 때린 것이 사건의 시초에다. 서장은 물론 조선사장을 잘 아시겠지만 조선서는 남의 부녀에게 모욕을 하거나 손을 대는 것이 용서할 수 없는 일로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맹한갑이라는 청년이 황기수의 팔을 붙들고 제지를 했는데 황기수가 맹한갑의 면상을 세 대나 때렸다고 합니다. 그래도 맹한갑은 폭력을 쓰지 않고 말로만 승강을 하다가 황기수가 주먹으로 맹한갑의 면상을 질러서 코피가 쏟아질 때 맹한갑은 비로소 황기수를 넘어뜨렸다고 합니다. 그것은 자기에게 오는 우애를 면하려는 정당 방위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른 일곱 사람은 두 사람이 마주 붙은 것을 뜯어말리려고 모여들었던 것이라고 합니다. 그 증거로는 첫째 황기수의 양복 저고리 등에 밖으로 묻은 피가 있다는데 이것이 맹한갑의 코에서 흐른 피요 그것이 등에 떨어진 것은 맹한갑이가 황기수 뒤통수를 눌러 황기수의 손이 다시 자기의 낯에 오지 못하게 한 것이라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된다고 믿습니다. 또 만일 맹한갑이나 다른 일곱 사람이 황기수를 모진매를 쳤다고 하면 황기수가 제발로 뛰어 달아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상의 말한 사실로 보아서 맹한갑든 여덟 사람은 벌할 만한 죄는 없다고 봅니다. 또 맹한갑든 여덟 사람은 그날 벌어서 그날 먹는 사람들이니 그들이 오래 집을 떠난다는 것은 그 가족들의 굶어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더라도 현저한 재상이 있으면야 그야 무관해하지만은 사실 이 사건의 책임은 전혀 황기수에게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서장께서는 이러한 점을 밝히셔서 이 동정할 만한 제 속에 있는 말도 다 할 줄 모르는 가련한 사람들을 하루라도 바쁘이 청천백일의 몸이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내가 서장께 강국하게 청하는 바입니다. 황기수의 말은 그와는 좀 다른데 하고 서장은 책상 위에 있는 초인종을 누른다. 그 소리에 응하여 들어오던 순사 기실 순사부장은 숭을 보고 깜짝 놀란다. 그것은 일전 살렬에서 숭의 따귀를 때리던 사람이다. 숭도 한 번 크게 눈을 떴다. 그 황기수 구타 공무집행 방해사건 어찌 되었나 아직 자백들을 아니하였나 하고 서장은 부장에게 물었다. 네 다른 놈은 다 자백했는데 한 놈이 아직도 아니합니다. 맹한갑이 한 놈이 그 놈은 아주 흉악한 놈입니다. 자기는 먼저 맞았노라고 자기는 절대로 정조식 하라는 명령에 반항한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하지만 오늘 안으로 끝을 내겠습니다. 하고 자신 있는 듯이 말한다. 배우의 선동자는 없나? 하는 서장의 물음에 부장은 선동은 맹한갑이가 한 모양이고 맹한갑이를 누가 선동했는지는 도무지 자백을 아니합니다. 맹한갑은 보통 학교를 졸업했을 뿐이니까 무산 대중이라 부르조아 제국주의 정부니 하는 말을 할 지식이 없겠는데 황기수의 증언을 보면 그런 계급적 투쟁적 언사를 하고 부르조아 제국주의 주구인 관리를 타도하라고 하더라니 필시 지식계급에 있는 불량배의 선동이 있는 것이라고 믿어집니다. 하고 부장은 허 변호사를 견눈으로 미움과 악의가 가득 찬 눈으로 힐끗 보며 요새 서울 가서 전문 학교 꽤나 댕긴 조선 사람들은 모두 건방지고 불운 사상을 가지니까요. 하고 말한다. 신참사는 뭐라나? 하는 서장의 말에 부장은 황기수의 고소장과 증인을 보장합니다. 응 알겠네. 가게. 하여 부장을 내어 보내고 서장은 눈에 가득한 승리의 웃음을 보이며 농민들의 말을 믿을 수가 있어요? 당신도 목격한 것은 아니니까. 하고 인제는 허 변호사에게 대하여 볼일은 다 보았다는 듯이 서류를 보기 시작한다. 검찰 당국에서 어련히 하시겠어야만은 한 말씀만 참고로 드리렵니다. 하고 승은 서장의 주의를 끌고 나서 만일 황기수라는 사람이 자기의 허물을 싸기 위하여 허위에 증언을 하였다면 어찌 될까요? 하고 물었다. 서장은 잠깐 불쾌한 듯이 허승을 바라보더니 증거가 있죠. 증거가 황기수는 저고리 등과 맹 한갑에 옷에 묻은 피는 증거가 아닐까요? 또 그 격투가 일어난 원인이 황기수가 유순이라는 여자에 대한 폭행이라는 것과 정조식 장녀의 공무집행 방해라는 것과에는 제2구성에 큰 차이가 있다고 믿거니와 거기에 대한 증거는 어떠합니까? 하고 반문할 때 서장은 더 참을 수 없다는 듯이 당신은 변호사니까 후일 법정에 나와서 그런 이론을 하시는 것이 좋겠죠. 경찰이나 검사정에서는 변호사의 변론은 없는 법이에다. 하고 고개를 돌렸다. 그렇게 감정으로 하실 말씀이 아니에다. 나도 변호사로 여기 온 것이 아니여. 만일 피의자들이 내 동네 사람이여. 따라서 그들의 평소의 성격이며 이번 사건의 진상을 잘 안다고 믿기 때문에 아무쪼록 이 사건이 간단하게 해결이 되기를 바라며 말씀하는 것입니다. 만일 내 말이 당신의 감정을 헤어였다면 심히 유감됩니다. 그러나 승의 이 푸는 말은 서장에게는 아무런 효과도 주지 못하였다. 당신이 그 농민들을 잘 아느니만큼 나는 황기소 신참사 같은 사람들을 잘 압니다. 하고 서장은 어디까지든지 공격적이었다. 승은 더 논쟁할 필요가 없는 것을 깨달았다. 그러나 승은 자기가 서장을 찾아본 것이 전연 실패라고 생각지 아니하였다. 그것은 첫째 서장이 비록 자기 말을 안 듣는 채 하였다 하더라도 자기가 말한 사건의 진상이 서장의 기억에는 남아있을 것이오. 둘째로는 자기가 장차 그들을 위해서 법정에 설 때 변론에 쓸 유력한 재료를 얻은 것이다. 그것은 서장과 부장과의 문답에서 황기수의 고소와 증언의 내용을 짐작하게 된 것이었다. 서장과 부장의 말을 종합하면 황기수의 주장은 자기는 농업기수로 공무를 행하기 위하여 정조식을 권장할 때 맹한갑을 주모자로 한 농민 팔명의 일당이 공산주의적 사상을 가지고 자기에게 반항하고 마침내 맹한갑을 선두로 자기를 모욕하고 구타하였다 하는 것이오. 이에 대하여 신참사는 황기수의 편을 들어서 증언하였고 의사 공위는 황기수가 2주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타박상을 받았다고 증명하였고 이에 대하여 경찰사의 심증은 농민의 반항이라면 의뢰 공산주의적 또 농민의 말과 관리의 말이 있으면 둘째 것을 믿을 것 이런 모양이라고 승은 판단하였다. 이것은 일종의 공식이었다. 승은 경찰서에서 나와서 공의의 병원을 찾았다. 병원은 객사 지금은 보통학교 울퉁불퉁한 넓은 마당 한편 끝 남문으로 통하는 홍해튼 돌다리 못 미쳐서 였다. 본래는 조선집인 것을 일본식인지 양식인지 비빔밥으로 고쳐 꾸민 집인데 무슨 의원이라는 간판이 붙어있고 일본 적십자사 사원 무슨 의학사 이 암흑에 이라는 문패가 붙었다. 문안에 들어서니 고무신과 구두가 놓이고 대합실이라고 패가 붙은 방이 보인다. 안젤란 부인과 머리헌 사내와 다리에 고름 흐르는 농부 하나가 앉았다. 웬 기생인가 갈보인가 한 남 보일 치마 있고 머리 기름 발라 쪽진 여자 하나가 왼편 손 둘째 손가락과 장손가락 세에 연기나는 권련을 끼우고 깔깔대고 엉덩이를 휘젓고 나온다. 그것은 보통 환자는 아닌 모양이었다. 수부 약국이라고 쓴 구멍을 들여다보니 나이 사십이나 되었을 듯한 궁상스러운 여인 남자가 오이채 젖은 냉면을 먹고 앉았다. 선생님 계시오? 하는 숭의 말에 그 남자는 냉면을 입에 문체로 눈을 돌리며 병 보러 오셨소? 하고 묻는다. 예 병자가 있어서 선생님을 좀 베이러 왔소이다. 병자 데리고 오셨소? 하고 그 작자는 냉면 그릇을 놓고 병자 구경을 하려는 듯이 구멍으로 고개를 내어민다. 왕진을 청하러 왔소이다. 하고 숭은 수건으로 이마에 땀을 씻었다. 수부와 약국을 겸한 이 방은 한 간이 될락말락 약병이 몇 개 있고 녹슨 저울이 도였다. 더울 듯한 방이다. 무슨 병이요? 하고 또 묻는다. 숭은 당신이 의사요? 하고 좀 썽을 내었다. 어디서 오셨소? 하고 또 묻는다. 어서 선생님을 보게 하시오. 하고 숭은 호령조를 하였다. 그 남자는 별로 무한해 하지도 아니하고 안으로 들어갔다. 숭은 진찰실 이라고 써붙인 방을 들여다보았다. 거기는 빈 의자와 테이블이 있을 뿐이었다. 의사 계시다오? 하고 다리에서 고름 흐르는 동부가 숭에게 묻는다. 당신은 언제 오셨소? 하고 숭이 물었다. 우리는 우리는 온 지가 보리밥 한소 칠 때 되었는데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 그 사람이 대답도 아니합니다. 하고 부스러미에 붙은 파리를 날린다. 물어도 대답을 아니해요. 우리네 같이 촌에서 온 사람이야 성명 있나요? 하고 농부는 붕괴한다. 우리 온 댐에도 몇 사람이 댕겨 갈게 하고 안질난 부인이 잘 떠지지 않는 눈을 뜨려고 애를 쓴다. 돈이 없는 줄 알고 그러지만은 나도 이렇게 돈이 있다오. 하고 농부는 꼬깃꼬깃한 일원박이 지전을 펴보인다. 그는 그 지전을 손에다가 꼭 쥐고 있다. 의사가 슬리퍼를 끌고 나와서 승을 보고 승의 의복과 태도에 놀란다. 어디서 오셨습니까? 하고 경의를 표한다. 그는 감옷으로만 얼굴에 코수염이나 나고 금태 안경을 코 허리에 걸어서 보기는 안경으로 안 보고 안경 위로 본다. 지금 술과 고기를 먹다가 나오는지 얼굴이 붉고 길다란 금박이 박은 일세를 쭉쭉 빨고 있다. 선생님이세요? 하고 승은 고개를 숙였다. 예 제가 이 암흑여울시다. 하고 의사도 답례를 한다. 깔깔대고 저쪽 복도로 가던 여자가 와서 의사와 승을 번갈아 보더니 황주사 안 가셨지? 하고 의사에게 추파를 보낸다. 의사는 눈을 꿈쩍해서 그 여자를 책망한다. 글쎄 황주사가 옆구리를 2주일이나 치료해야 된다는 양반이 술이 글쎄 무슨 술이야? 하고 그 여자가 깔깔대고 깔깔대고 웃는다. 병원에서 먹는 술은 약이 되지. 하고 의사는 참다 못해서 그 여자의 농담에 끌려 들어가고 만다. 비켜요. 나 황주사점 놀려 먹게. 하고 여자는 의사의 와이셔츠 입은 팔을 꼬직 때밀고 진찰소 다음방으로 들어간다. 요년 어디 가서 또 서방을 맡고 왔어? 하는 남자의 소리가 들린다. 여보 서방은 그렇게 일분도 못되게 맞는답디까? 하고 또 깔깔댄다. 그럼 오 인연 너는 서방을 맞으면 밤새도록 맞니? 하는 남자의 소리가 또 들린다. 인연은 누구더러 인연이래? 아야 아파. 황주사도 계집이라면 퍽 받치는 구려. 그러하길래 벼 모내는 땀내 나는 계집애를 건드리다가 무지렁이들한테 경을 쳤지. 에이 더럽다. 여보 비켜요. 아야 남의 사타구니를 왜 꼬집어? 숭해라. 하고 어디를 때리는 듯한 철석하는 소리가 들린다. 아야 요것이 사람을 치네? 하는 것은 남자의 소리다. 치면 어때? 맞을 일을 하니까 맞지? 하하하 아 요런 맹랑한 년이 안있나? 맹랑함 어때? 또 이 의사더러 진단서 내달래서 이번엔 한 3년간 치료를 요함 하고 고소를 해보구려 하는 여자의 종알되는 소리 그렇게만 해 이리와 입 한번 맞추자 하는 것은 남자의 소리 실소 그 시골 모내는 계집애 입 맞추던 입에서는 똥걸음 냄새가 난다나 하는 것은 여자의 소리 예 예 입 입 한 번도 못 맞추고 봉변만 했다마는 이쁘기는 이쁘더라 내 따위는 명함도 못 들어 내 언제라도 그곳을 한 번 손에 놓고야 말걸 하는 것은 남자의 소리 흠 잘 손에 들어오겠소 이제 고소까지 해놓고 괜히 칼맞으리다 그 동네 사람들한테 하는 것은 여자의 소리 이런 소리가 들릴 때마다 이 의사는 대단히 맘이 조급한 듯이 연애 뒤를 돌아보며 왜들일이 떠들어 하였다. 그러나 숨은 아무쪼록 의사를 오래 붙들었다. 그것은 의외의 소득이 있는 까닭이었다. 환자는 누구세요? 하고 이 의사는 숨을 바라본다. 환자가 한 7, 8명 되는데요. 모두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차마 볼 수가 없어서 선생의 왕진을 쳐나러 왔습니다. 바쁘시겠지만은 좀 같이 가시지요. 하고 숨은 이 의사의 마음을 떠보았다. 환자가 불쌍한 사람들이란 말에 이 의사 눈에는 지금까지 보이던 존경의 빛은 싹 없어지고 조사하는 빛이 보였다. 왕진은 일체 성금입니다. 아시겠죠? 하고 의사의 말은 빳빳하였다. 성금이요? 하고 숭도 분개하여 성금이라면 성금 내지요. 왕진료는 얼마 받으시나요? 하고 물었다. 매 심리의 오원이지요. 차비는 환자가 부담하고 자동차가 통하지 못하는 곳이면 갑절 받지요. 이때에도 진찰실 다음방에는 황기수하고 기생하고 겨닥질하는 소리가 들린다. 그렇게 돈을 많이 내고도 왕진을 청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고 허승은 공격하는 어조로 물었다. 왕진료 안 받고 왕진 가는 의사가 어디 있습니까? 하고 이 의사도 곧 대항한다. 그러면 가난한 동민들이 병이 나면 어떡하나요? 급한 병이 나도 안 가보아 주십니까? 와서 청해도 안 가십니까? 하고 숭은 이 의사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거 할 수 없지요. 나는 자선사업으로 병원을 하는 것이 아니니까요. 원래 촌사람들의 병은 그리 보기를 원치 아니합니다. 촌사람들이란 진찰료 약감 낼 줄도 모르고 도무지 인사를 모르고 한약첩이나 사다 먹으라지요. 돈도 없는 것들이 의사는 왜 청해요? 건방지게. 이 의사는 아주 전투적이었다. 그렇지만은 환자가 청하면 진찰을 거절할 수는 없을걸요. 의사법이 있으니까. 나는 선생님께서 거절을 하시려고 하더라도 진찰료 성금 안 내고 왕진을 청하려고 합니다. 환자가 한 사람뿐 아니라 7, 8명. 근 10명 되니까요. 환자들 중에는 중병 환자도 있으니까 곧 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동차는 내가 불러오지요. 하고 숭은 명령적으로 말을 끊었다. 이 의사는 다른 정신으로 숭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분이 대올라움을 깨달았다. 술기운도 오르기 시작하였다. 웬 말씀이요? 노영이 이를테면 누구와 트집을 잡으러 온 심이요? 어떤 말이요? 내가 가고 싶으면 가고 싫으면 안 가는 게지. 노영이 무엇이길래 날더러 가자 말자 한단 말이요? 언, 별일을 다 보겠네. 그래 내가 안 간다면 어떡할 테요? 하고 이 의사는 휙 돌아서려 한다. 숭은 이 의사의 팔을 붙들며 나는 급한 환자를 위하여 의사를 청하러 온 사람이요. 만일 선생이 가기를 거절한다면 나는 부득이 경찰의 힘을 빌 수밖에 없겠소. 하고 대합실에 기다리고 앉아있는 눈앓는 노파와 다리에서 고름 흐르는 농부와 머리 헌 아이를 가리키며 저희들이 수십 리 밖에서 선생을 찾아온 지가 오래됐다고 하니 저희들 병을 얼른 보아주시고 그동안에 내가 자동차를 부를 테니 어서 나하고 같이 가실 준비를 하시지요. 하고 숭은 어조를 좀 부드럽게 하여 타이르듯이 말하였다. 큰 소리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듣고 간호부 황기수 기생도 나오고 수부에 앉아서 냉면 먹던 말락갱이 친구도 나와서 의심스러운 듯이 염려되는 듯이 이 의사와 허승을 번갈아 보았다. 숭은 황기수라는 자를 뚫어지게 보았다. 그 검은 얼굴 지그러진 머리 교양 없는 얼굴에도 교활한 빛을 띈 것 게다가 눈촐이 가늘게 처진 것이 체격이 많고 도덕심이 적은 것이 보였다. 이 의사는 숭의 말이 이치에 맞는다는 것보다도 법률에 맞는 숭의 말에 또 아무리 보아도 시골뜨기 같지는 아니한 숭의 모양에 겁이 나서 간호부를 보고 저 환자들 무슨 병으로 왔나 물어보고 차례차례 진찰실로 불러드려? 하고 명령을 내리고 자기는 숭에게는 인사도 아니하고 진찰실로 들어간다. 황기수와 기생은 이리 심상치 아니한 줄을 눈치채고 숭을 힐끗힐끗 돌아보며 방으로 들어간다. 간호부는 환자들을 향하여 퉁명스럽게 몇 마디의 말을 묻고는 누가 먼저 왔소? 하고 차례를 묻는다. 이 아주머니 먼저 보시죠? 하고 농부가 안질난 부인에게 차례를 사양한다. 아이고 내가 나중에 왔는데 어서 가보시우? 하고 늙은 부인이 사양한다. 누구든지 어서 와요? 하고 간호부가 화를 낸다. 그럼 내가 먼저 봅니다. 하고 농부가 아픈 다리를 끌고 진찰실로 들어간다. 간호부는 의사에게 수술복을 입히고 등 뒤에 끈을 메워주었다. 왜 이렇게 되었어? 하고 의사는 농부의 고름 흐르는 다리의 부스럼을 들여다본다. 모기가 물었는지 가렵길래 긁었더니 빨개지면서 그렇게 되었어요. 좋다는 약은 다 발라보아도 도무지 낫지 아니해요. 하고 농부는 애원하는 소리를 한다. 긁어 부스럼이란 말을 못 들었어. 긁기는 왜 해? 하고 의사는 부스럼 언저리를 손으로 꾹꾹 마구 눌러본다. 아! 아! 하고 농부는 소리를 지른다. 커다란 사람이 아야는 다 뭐야? 하고 의사는 더 꾹꾹 눌러본다. 쬐지 않고는 안 나아요? 하고 농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묻는다. 안 쬐고 날 수 있나? 하고 의사는 숭 때문에 난 화풀이를 농부 환자에게 하고 앉았다. 조금 스치기만 해도 아픈데? 하고 농부는 아니 아픈 주사가 있다는데 그것이나 놓아주세요. 주사 한 대에 2원인걸? 돈 얼마나 가지고 왔어? 하고 의사는 흥정을 시작한다. 지금은 돈이 없어서 못 가져왔는데 추수만 하면야 모자라는 것은 그때 들이죠. 하고 손에 꼭 말았던 1원박이 조선은행권을 이 의사의 눈앞에 내어 보인다. 이 의사는 그 돈을 받아 간호부의 손에 쥐어주고 돈 1원 가지고 무슨 주사를 해달래. 진찰료밖에 안 되는 걸 쬐기만 해도 수술비가 3원이야. 농부는 수술비 3원. 주사료 2원이란 말에 눈이 둥그레진다. 벼 한 섬 하는 생각이 번쩍 머릿속에 지나간다. 그렇지만은 이 다리를 아니 고치고는 농사를 할 수가 있나. 이렇게도 생각하였다. 1원만 내께 그럼 수술을 해주세요. 수술비는 추수 때 드릴게요. 하고 농부는 겨우 결심을 한다. 수술은 내일 해도 괜찮으니 수술비만이라도 변통해 가지고 오지. 하고 이 의사는 일어나 소독물 대야에 손을 씻는다. 다른 환자 불러 돈 가지고 왔느냐고 묻고 안 가지고 왔거든 내일 오라고. 하고 이 의사는 황기수방으로 들어간다. 허승은 다리에서 구름 흐르는 농부에게 돈 6원을 줘 수술을 받고 하룻밤 자고 가라고 하였다. 농부는 이것을 이렇게 받아서 되겠습니까. 하고 눈에 가득 감사한 빛을 띄우고 그 돈을 받았다. 농부는 돈을 받아들고는 쓰기가 아까운 듯이 한참이나 보고 섰더니 고름 흐르는 다리를 끌고 절뚝거리며 어디로 가버린다. 손에 6원이나 되는 큰 돈을 들고 1년에 한 번도 지어볼까 말까한 돈이다. 차마 쓸 수가 없었던 것이다. 그는 이 돈 중에서 조고약이나 사가지고 집으로 가려고 한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승은 눈이 뜨거워짐을 깨달았다. 승은 빈대약, 모기장감, 석유유제, 기타 소독량품을 사가지고 자동차를 얻어가지고 한 30분 후에 이 의사 병원으로 돌아왔다. 이 의사는 마지 못하여 하는 듯이 자동차에 올랐다. 승은 간호부의 손에서 의사의 가방을 받아서 자기가 들고 차에 올랐다. 살려올 동리에 오기까지 두 사람은 한마디도 말을 아니하였다. 승의 속에는 오늘 경찰서와 병원에서 보던 일을 생각하고 의사는 승이 때문에 불쾌하던 일을 생각하고 있었다. 문어미에서 자동차를 내려 두어 시간 뒤에 맞으러 오기를 명하고 이 의사는 잠깐 주제소에 들러 무슨 이야기를 하고는 승을 따라 살려올 동리로 들어갔다. 우물가에서는 또 유순을 만났다. 유순은 남물을 길러왔던 것이다. 승은 오던 날 아침에 유순을 만나고는 이번이 처음이었다. 유순은 승과 의사를 보고는 고개를 돌려버렸다. 의사도 유순에게 눈이 끌리는 모양이었다. 그는 승과 동행하는 것도 잊어버린 듯이 승을 바라보았다. 승은 또리를 인체로 사내들이 지나가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 여자가 문제의 여자지요 하고 승은 웃으면서 의사를 돌아보았다. 네? 하고 의사는 순에게 마음을 빼앗겨 승의 말을 듣지 못하였던 것이다. 그 여자 때문에 황기수 문제가 났단 말씀이야요. 하고 승은 이 의사의 안경 뒤에 있는 눈을 바라보았다. 네? 하고 의사는 어떻게 대답할 바를 몰랐다. 황기수가 저 여자의 손을 잡는 것을 저 여자가 뿌리치니까 황기수가 저 여자의 뺨을 때린 것이 이 사건의 시초지요. 네? 하고 이 의사도 할 수 없이 웃었다. 그리고는 병원에서 황기수와 기생과 하던 말을 이 사람이 들은 것을 생각할 때 이 의사는 등골에서 찬 땀이 흘렀다. 이 자리에서야 비로소 두 사람은 명함을 바꾸었다. 이 의사는 이 사람이 변호사 허숭인 것을 알 때 한 걸음 뒤로 물러서도록 놀랐다. 놀랄 뿐 아니라 일종의 공포를 느꼈다. 변호사 허숭에 관한 말은 신문에서 보았고 말로도 들었다. 네, 그러세요? 허 변호사세요? 하고 겨우 놀람을 진정하였다. 그리고는 이 의사의 허숭에게 대한 태도는 갑자기 변하여 친절을 지나 겸손에 가까웠다. 이 의사는 숭과 같이 온 동리병자의 집을 돌아보고 농담을 할 지경까지 지나였다. 치료비는 내가 다 담당할 테니 어떻게 좋게 좀 해주세요. 하고 숭은 진찰이 다 끝난 뒤에 강가 정자나무 밑에서 쉬며 이 의사에게 말하였다. 내 힘껏은 하지요. 네 동리가 경치가 좋은데요. 하고 이 의사는 강을 바라보았다. 숭은 강을 바라보는 곳에 집터를 하나 잡고 초가집 한 채를 짓기로 작정하고 그 동네에 일 없는 사람들을 모아서 공사를 시작하였다. 임금은 하루의 일원. 그것은 숭이가 자신으로 작정한 것이 아니라 동네 사람이 회의를 열고 의논한 임금 80전 중에 숭이가 20전을 더하여서 일원으로 한 것이었다. 동네 사람들은 즐겁게 일을 시작하였다. 그 중에서 제일 집 짓는 데 경험 있는 노인이 작청해서 자청이라는 것보다는 자연히 봉사감독이 되었다. 집터는 처음에는 강가 높은 곳 정자나무 밑으로 하려고 하였으나 온 동네 사람들이 공동으로 쉬는 털을 삶는 곳을 독점하기가 미안해서 그것은 사양하고 동네의 북쪽으로 조금 떨어진 등성이 동남쪽에 털을 잡기로 하였다. 여기서 보면 달래강 한 구비가 바로 문 앞에 놓이고 그것을 주음차서 동으로 달래뻘을 바라보게 되었고 달래뻘을 건너서 돌고지, 흰 하늘이, 고개, 시루봉 등의 산을 바라보게 되었다. 집터에서 강까지는 20미터나 될까 삐스듬하게 언덕으로 내려가게 되었다. 동네 노인들은 이것은 정자터는 되나 살림집터는 되지 못한다고 반대하였으나 숭은 이것만은 고집하였다. 그리고 숭은 파리 잡는 약과 빈대, 벼룩 잡는 약과 파리채를 집집에 돌리고 쓰는 법을 가르쳐주고 손수 두엄구덩이라고 일컫는 구덕이 끓는 곳에 구덕이 죽이는 약을 뿌렸다. 집터를 다지는 날에는 온 동네가 떨려 나왔다. 동네에 집을 지으면서 삭돈을 받다니 하고 삭 받을 때마다 노 말하던 동네 사람들은 이날에는 삭을 안이 받기로 거절하였다. 그래서 숭은 떡과 술과 참외를 많이 장만해서 동네 사람들을 먹였다. 달구질은 저녁이 좋아 하여 낮에는 터만 치고 달구질은 달밤에 하기로 하였다. 어느 날 어느새 7월 100중 더위도 거의 다 지나고 해만 지면 서늘한 바람이 돌았다. 이 동네에는 달은 흰 하늘이 고개로 올랐다. 달이 오를 때쯤 하여 동네에서는 남녀 노소가 숭의 새 집터로 모였다. 달빛은 달래강 물에 비치어 금가루를 뿌린 듯 하였다. 아 아 달당구야 어 여차 달당구야 갈수록 사람들의 흥은 높아졌다. 배부른 것, 막걸리 먹은 것, 달 오른 것, 유쾌하게 일하는 것 이런 것들이 합하여 사람들의 흥을 도두었다. 인생의 모든 괴로움을 잊게 하는 것 같았다. 숨은 유순이가 왔는가 하고 휘히 훑어보았다. 이 집에는 유순이가 주인이 되지 아니하면 아니 될 것 같았다. 이렇게 경치 좋은 곳에 유순과 둘이 조그만 가정을 지었으면 숨은 이러한 생각을 아니할 수 없었다. 숨은 무엇을 돌아보는 척하고 사람들 앞으로 다녀보았다. 유순의 아버지 유초신은 담배를 피우고 앉았는 양이 배었으나 동네 처녀들도 덜어와 있는 것이 보였으나 유순의 모양은 보이지 아니하였다. 숨은 실망하였다. 유순이 없으면 하늘의 달도, 달이 비친 달랫물도 빛이 없는 듯 하였다. 숨은 슬그머니 빠져서 동네를 향하고 걸음을 걸었다. 동네에 있는 떠들만한 사람들은 다 숨의 집 더 다지는 대로 나오고 조용하였다. 숨의 걸음은 점점 빨라졌다. 그는 순식간에 유신의 집 앞에 섰다. 유초시 집은 반은 기와여 반은 초가였다. 사랑도 있고 대문도 있었다. 예전에는 사랑문을 열어놓고 살던 표가 있었다. 유초시의 조부는 찰방도 지내고 지브이까지도 지내어서 이 시골에서는 이름이 높았다. 유 지브이의 시와 글을 모아 월천 문집이라는 문집까지도 발간하였다. 그러나 지금은 세상도 바뀌고 재산도 다 없어져서 유지평의 재산날 현조고 통정대부 행사 헌부 지브이 하고 축을 부를 때에는 유초시는 마음이 흐뭇하였다. 옛날 같으면 관속이 나오더라도 사랑 뜰에서 허리를 굽혔지만은 지금은 순사들이나 전매국 관리들이나 유 집의 댁을 알아볼 줄을 몰랐다. 유초시도 처음에는 이것이 가슴이 아프도록 분하였지만은 지금은 그것조차 예사로 되고 말았다. 숨은 달빛이 가득 찬 마당에서 배하였다. 대문은 반쯤 열려있지만은 어려서는 무상 출입을 하였지만은 지금은 들어갈 수는 없었다. 니읗고 대문으로부터 순의 얼굴이 보였다. 숨은 처마 곁에 선 늙은 오동나무 그늘에 몸을 숨겼다. 순은 대문을 나서서 높은 층층대로 사뿐사뿐 내려왔다. 그는 멀거니 달을 바라보더니 사뿐사뿐 걸어서 오동나무 곁으로 오다가 숭을 보고 깜짝 놀라 우뚝 섰다. 순의 가슴이 울렁거리는 것은 오직 놀란뿐만 아니었다. 네요. 숭이에다. 하고 숭은 나무 그늘에서 나섰다. 네. 하고 순은 잠깐 고개를 숙여 인사를 하고 집터 다지신다는데 어떻게 여기와 계세요? 하고 순은 일전 우물가에서 만났을 때와는 다르게 반갑게 말하였다. 동네 사람들이 다 왔는데도 순씨가 아니 오셨길래 찾아왔지요. 하고 순은 제 손을 만지면서 정성을 기울여 천하 사람이 다 있어도 순씨가 없으면 천지가 비인 것 같아서 고맙습니다. 하고 순은 한 번 더 고개를 숙였다. 나는 이 동네에서 계속 살려고 일생을 이 동네에서 살려고 서울을 버리고 내려왔지요. 집을 짓는 것도 그 때문이요. 이 동네가 고향이 되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름이 고향이지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생각을 하면 이에서 신물이 도는 고장이지만은 이 동네에서 일생을 보내려고 작정한 것이 무슨 때문인지 누구 때문인지 아세요? 하고 순은 흥분한 눈으로 수그린 순의 오래 빗질도 아니한 머리를 바라보았다. 순은 고개를 수그리고 섰을 뿐이요. 아무 대답이 없었다. 순은 숭의 말이 무슨 말인지를 짐작하였다. 그러나 순은 벌써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냐 하고 생각하면 의아한 생각이 일어나지 아니할 수 없었다. 순은 순의 대답이 없는 것을 보고 내가 누구 때문에 여기 온지 아시오? 하고 다시 물었다. 제가 압니까? 아마 우리 동네 사람들 때문에 오신 게 있죠. 하고 발자취에 놀라는 듯이 뒤를 돌아보았다. 순의 집 개가 자다가 깨어서 순을 찾아 나오는 것이었다. 그 개는 낯선 숭을 보고 두어 마디 짖다가 순이 한 번 손을 들매 짓기를 그치고 순의 치맛자락에 코를 비빈다. 그것은 얼굴이 길고 눈이 크고 순하게 생긴 조선식 개였다. 네, 동네 사람들을 위해서 왔다면 왔다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순씨가 없으면 나는 여기 오지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저 집을 지으면 뭘 합니까? 하고 순은 있는 속을 다 털어놓았다. 부인께서 오시겠지요? 그리고 댁에서 삭 주고 시키실 일이 있으면 가서 해드리지요? 하고 순은 한 번 고개를 숙여 인사를 하고는 개를 데리고 집으로 들어가버리고 만다. 숭은 비통한 생각을 가지고 일터로 돌아왔다. 사람들은 여전히 흥이 나서 아, 어, 당달구야 하고 부르고 있었다. 그러나 숭의 귀에는 그 소리가 잘 들어오지 아니하였다. 마치 기도 막히고 눈도 막히고 오간이 다 막힌 듯 하였다. 머릿속도 가슴속도 꽉 막힌 듯 하였다. 그러나 그는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를 위하여 힘써주는 사람들에게 불편한 기색을 아니 보이려고 쾌활한 태도를 강작하였다. 하루 이틀 지남을 따라서 주춧돌이 놓이고 기둥이 서고 보호가 오르고 석가래가 걸렸다. 가늘고 둥근 나무를 그대로 제목으로 쓰는 일이라. 지목에도 품이 안 들고 흙이 붙고 영을 올리는 일이라 지붕이 되는 것도 쉬웠다. 방도 놓이고 마루도 깔렸다. 치석할 필요도 없이 산에서 매주 덩어리 같은 돌을 주워다가 축대를 쌓으니 그것은 하루 안에 다 되어버렸다. 문, 미다지는 장에서 미리 사다가 그것을 겨냥해서 문 얼굴을 들였다. 뒷가는 바자를 두르고 붓돌 두 개를 놓으면 그만이었다. 여기서 동네로 통하는 길과 강으로 내려가는 길도 순식간에 되었다. 도배 장판도 이틀에 끝났다. 집터를 다진 지 보름이 다 못되어서 집은 완성되었다. 담까지도 둘렀다. 담은 길다란 쌀이와 참나무 가지로 돗자리 겼듯 겨른 것이었다. 이런 것은 저녁 먹은 뒤에 담배 두어대에 태우는 동안을 이용해서 사흘에 다 완성하였다. 우물까지도 하나 팠다. 집은 방 둘, 마루 하나, 부엌 하나, 광 하나, 장독대, 우물, 담, 마당, 뒷곁, 널찍널찍하게 헌칠하게 해놓고 돈 든 것이 모두 200원이 못되었다. 선화당 갔다 하고 새로 지어진 집을 보는 사람들은 이 집이 깨끗함을 칭찬하고 부러워하였다. 승은 트렁크에 빈대에 묻은 것을 말끔 잡아가지고 7월 금음날 새 집으로 떠나왔다. 마루에서는 나무 냄새가 나고 방에서 기름 냄새가 났다. 동네 사람들이 다 돌아간 것은 자정이 넘어서였다. 승은 혼자 방에 앉아서 망연히 지나간 일, 올 일을 생각하였다. 생각이 벌레 소리에 끈기우고 벌레 소리는 생각에 끈겼다. 부모를 잃고 집을 잃은 지 5년 만에 제 손으로 돈을 벌어 제 집을 짓고 들어앉은 것이다. 승은 자신이 대견하였다. 그러나 혼이 난 지 1년도 다 못되어 파탄이 생기고 사랑하여서는 아니 될 여자를 사랑하여 가슴을 태우는 자기가 밉기도 하였다. 에람떠이 힘에 붙이는 일, 농민 운동을 시작하여 몸과 맘이 어느새 피곤한 것을 느낌이 막막도 하였다. 벌레 소리는 빗소리 같고 어지러운 생각은 벌레 소리와 같았다. 승은 안지락 누그락 들락날락하며 첫 밤을 세웠다. 그것이 승의 일생의 모형인 것만 같았다. 승은 집을 짓기에 동네 사람들의 병을 구환하기에 서울에 두고 온 아내에 대한 뉘우침, 유순에게 대한 새 사랑의 괴로움, 아직 자리 잡히지 아니한 생활과 사업에 대한 불안과 초조, 동네 사람들이 잘 알아듣지 못하고, 덜어낸 비웃음과 악의로 자기를 해방하고 방해함에 대한 분한 마음, 이런 시름 저런 근심으로 몸과 마음이 심히 갓봤다. 몸이 노곤하고 늦고는 싶으면서도 누우면 잠이 들지 아니하였다. 이따금 자기의 결심에 대하여 의심까지도 생겼다. 그러나 승은 이 모든 것을 의지적으로 눌렀다. 한 선생을 생각하고 참았다. 동네 사람들의 병도 한 사람만 죽이고는 다 나왔다. 뼈와 껍질만 남은 병자들이 귀신같이 들락날락하는 것을 보게도 되었다. 이 의사는 약속대로 사흘에 한 번씩 한 일주일 동안 와서 치료해 주었다. 이 의사가 이 동네에 부지런히 오는 데는 순을 보고 싶은 맘이 반 이상은 되었다. 그는 병을 다 보고 나서도 동네로 휘 돌아다니며 어떻게 해서든 순을 한 번 보고야 돌아갔다. 그러나 그동안의 승은 장젤부사 치료하는 법을 대강 배웠다. 해열제를 써서 안 되는 것, 땀을 내려고 애쓰는 것, 약이라고는 소화제와 강심제와 지가라는 것을 먹일 뿐인 것, 오줌똥을 잘 소독해야 하는 것, 미흥과 비타민을 먹어야 되는 것, 장치료를 주의해야 되는 것, 안정해야 되는 것, 위험이 어디 있다는 것, 이런 것들을 대강은 배웠고, 관장하는 것, 피아주사 놓는 것도 배웠다. 그래서 간호부가 가질 만한 지식은 가지게 되었다. 병자의 집에서는 밤중이라도 겁이 나면 숭에게 뛰어왔다. 그러면 숭은 집에 준비해두었던 약품과 기구를 가지고 달려갔다. 병이 위태할 경우에는 숭은 병자의 곁에서 밤을 새우는 일도 가끔 있었다. 이런 일이 숭의 건강을 많이 해야 했다. 다른 병자들이 거의 다 완쾌할 때가 되어서 숭의 고모, 과부로 와 있는 이가 발병하였다. 한참 시름시름 알다가 마침내 신혈이 높았다. 숭의 소견에 그것은 디프스였다. 유초시는 자기 손으로 처방을 내어서 한약을 몇 첩 지어다 먹였으나 물론 효과는 없었다. 그러는 동안에 유초시는 자신도 열이 나서 머리를 동이고 드러눕게 되었다. 이때 전후하여 난봉으로 돌아다니던 순혜 오라버니가 읍내에서 황기수를 때리고 잡혀서 갇혔다. 황기수를 때린 것은 물론 그 누이에게 한 폭행에 대한 보복이었다. 이러한 소식이 유초시의 마음을 더욱 불안하게 하였다. 유초시는 친정에 가 있는 며느리를 불렀다. 그러나 그는 알른다고 칭하고 오지 아니하였다. 이 며느리는 남편에게는 소박을 맞고 시집에 먹을 것은 없고 한데 화를 내어서 먹기는 넉넉한 친정으로 달아나 버린 지가 반년이나 되어도 시집에는 발길도 아니하였다. 팔집의 공 재산은 유초시 집에서는 가장 중대한 일이었다. 집의 공 재산 날에도 며느리가 아니 온다고 유초시는 소리를 지르고 화를 내었다. 이때에도 유초시는 반드시 광숙에 몰래 술항아리를 빚었다. 집의 공 재산에 사온술을 써서 쓰느냐 하는 고집에서였다. 유초시는 열 있는 몸을 가지고 일어나서 술항아리를 꺼내어 손수 청주를 떠서 제주를 봉하고 손을 지휘하여 재물을 차리게 하였다. 유초시의 눈은 붉고 몸은 가누어 지지를 아니하였다. 유초시는 허둥허둥하는 걸음으로 아랫방에 내려가 알른 누이 동생을 들여다보았다. 웬만하면 좀 일어나 보려무나 순인년이 뭘 할 줄 아니 하였다. 이것은 억지였다. 그러나 조부의 제사에는 모든 것을 다 희생하여도 좋았다. 유초시의 생각에는. 승희가 저녁을 먹고 유초시네 집에 문병을 왔을 때에는 유초시는 소세하고 새옷을 갈아입고 망건을 쓰고 앉았다. 순도 새옷을 갈아입고 부엌으로 들락날락 하고 있었다. 웬일이세요? 어쩌자고 일어나십니까? 하고 승은 유초시를 보고 깜짝 놀랐다. 오늘이 집이 공기일이야. 하고 유초시는 행전을 치고 떨리는 손으로 끈을 메고 있었다. 승은 유초시의 손을 지어보고 맥을 짚어보았다. 노인의 맥이연만은 세기가 어려울 만큼 빨랐다. 이렇게 밤바람을 쐬고 몸을 움직이시면 병환이 더하십니다. 좀 누워 계시지요? 하고 승은 앞에 꿇어 앉아서 간절히 권하였다. 어, 그럴 수가 있나. 내 집에서는 제삿날 눕는 법이 없네. 내가 정신을 잃고 쓰러지면 몰라도 내 정신이 있으면서 제사를 아니 지내요. 승은 유초시의 지극한 정성과 꿋꿋한 의지력에 눌려 더 말할 용기가 없었다. 에그, 아주머니가 왜 나오시오? 하는 유순의 소리에 승은 앞들을 바라보았다. 달빛에 비틀거리는 순의 고무의 모양을 보았다. 승은 그가 39도 이상의 열을 가진 줄을 잘 안다. 그 부인은 부엌을 향하고 서너 걸음 비틀거리다가 순의 어깨에 매달려 쓰러졌다. 응, 젊은 것이. 하고 유초시는 창으로 내다보며 혀를 찼다. 승은 뛰어내려가 병자를 붙들어서 아랫방으로 인도하였다. 제사를 차려야 할 텐데. 하고 병자는 기운 없이 승에게 몸을 던져버렸다. 그는 의식을 잃은 것이었다. 승은 병자를 번쩍 들어서 누웠던 자리에 뛰었다. 그의 몸은 불이었다. 냉수하고 수건하고 하고 승은 순에게 명령하였다. 대단한가? 하고 유초시가 마루 끝에서 외쳤다. 대단하십니다. 하고 승이 대답하였다. 그렇거든 누워 있거라. 순이도로 다 하라지. 하고 유초시는 가래를 뱉었다. 이거 큰일 났소. 하고 물과 수건을 가지고 온 순에게 승은 아버지도 대단하시오. 이거 큰일 났소. 하고 말하였다. 어떻게 해요? 하고 순은 울음이 터졌다. 일가 댁에서 누구를 한 분 오시라지요? 하는 것은 승의 말. 누가 오나요? 하고 순은 억지로 울음을 삼켜버리고 부엌으로 간다. 순의 고모는 헛소리를 하고 앓는 소리를 하였다. 나도 같이 가요. 나는 싫어요. 이런 소리도 하였다. 승은 길게 한숨을 쉬었다. 동네 인심이 어떻게 효박해졌는지 열병을 앓는 직관은 이웃과 일과도 수화를 불통하였다. 게다가 경찰이 교통차단을 명한다는 것이 박정한 현대 사람들에게 좋은 핑계를 주었다. 승은 유초시 집에서 나와서 한갑 어머니를 데리고 다시 유초시 집으로 왔다. 한갑 어머니는 그동안 간호부 모양으로 연병 앓는 집에 다니면서 미음도 쏘어주고 빨래도 해주고 부인 내 오줌똥도 받아주었다. 승은 한갑 어머니로 하여금 순의 고모 간호를 하게 하였다. 유초시는 기어이 제사 때까지 꿇어 앉았다가 한문까지 하였다. 그러나 한문을 하고 뜰에 내려서 하늘을 한번 바라보고는 정신을 잃었다. 유초시를 방으로 들어다 누이고 제사의 남은 절차를 승이가 대신하였다. 유초시는 의식은 회복하였으나 병이 대단히 중하였다. 제사를 지내노라고 억지로 몸을 가진 것이 대단히 나빴다. 유초시의 과수 누이는 영 정신을 못 차렸다. 날이 환하게 밝자 승은 동네 사람을 시켜 읍내에 이 의사를 청하였다. 오정 때나 되어서 이 의사가 왔다. 이 의사는 승에게 대하여 두 사람의 증상이 다 험악하다는 것을 말하고 특히 순의 고모가 더욱 중태라는 것을 말하였다. 유초시는 이 의사더러 죽지는 않겠습니까? 하고 물었다. 염려 없으십니다. 하고 이 의사는 환자에게 대한 의사에 의뢰하는 대답을 하였다. 아니, 내야 늙은 것이 죽으면 어떻소만은 내 두인은 대단치는 안 싸우니까. 하고 병 중에도 점잖은 사람이라는 체면을 유지하려고 애를 쓰는 것이 보였다. 좀 중하신 모양입니다마는 설마 어떨라고요? 하고 이 의사는 친절하게 위로하였다. 어떻게 좀 죽지 않게 해주시오? 하고 유초시는 힘이 드는 듯이 나도 죽고 저도 죽으면 자식 놈은 감옥에 가고 저 어린 것을, 저 어린 딸년을 네게 부탁한단 말이요. 집이 가난해서 보수를 드릴 것도 없지만은 어떻게 이 선생님께서 내 누이만이라도 살려주시오? 하고 유초시는 눈을 감았다. 감은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다. 네, 내 힘이 미치는 데까지는 하지요. 하고 이 의사는 연애의 눈을 마당으로 향하여 무엇을 찾았다. 그것은 물을 것 없이 순의 모양을 찾는 것이었다. 유초시는 한참이나 눈을 감고 있더니 고개를 약간 창으로 돌리며 순아, 아가, 순아 하고 불렀다. 그것은 속으로 잡아당기는 소리였다. 그 소리가 아랫방에 있는 순에게 들릴 것 같이 아니하였다. 그래도 순은 아버지의 부르는 소리를 알아듣고 네! 하고 뛰어나와서 창밖에 서서 아버지, 저 여기 있어요! 하고 고개를 숙였다. 순의 얼굴에는 잠 못 자고 피곤한 빛이 보였다. 그러나 그것이 더 어여뻤다. 그 술, 제주에 남은 것, 따뜻하게 되어다가 이 손님 드려. 알른 집에서 음식은 잡숫기가 싫으시겠지만은 술이야 어떠오? 안주는 과일이나 놓고 다른 것은 놓지 말아. 익은 음식은 놓지 마라. 익은 음식을 알른 집에서는 손님께 아니 드리는 법이야. 알아들었니? 순은 네! 하고 공손하게 대답하고 물러갔다. 이 의사의 눈은 순의 몸을 따라 광으로, 마당으로, 부엌으로 굴렀다. 그리고 5분이나 지났을까. 순이가 술상을 들어 들고 들어오는 것을 염치도 없이 뚫어지게 보았다. 금리 많이 박은 이 의사의 입은 벌어졌다. 순은 술상을 위목에 앉은 이 의사와 숭의 새에 놓고, 아버지가 덮은 이불을 바로잡아 치맛자락이 펄렁거리지 않도록 모아치더니 나가버린다. 순은 주전자를 들어 노짠의 노란 청주를 따라서 이 의사에게 권하였다. 영감 먼저 드시지. 하고 이 의사는 숭에게 한 번 사양하고 받아 마신다. 한 모금 마시고 입을 짭짭 다시고, 두 모금 마시고 짭짭 다시고는 비위에 맞는 듯이 쭉 들이킨다. 거 술 좋은데, 정용보다도 나은데, 하고 이 의사가 칭찬한다. 시지나 않습니까? 하고 유초시가 만족한 듯이 묻는다. 참 좋습니다. 이런 술 처음 먹어봅니다. 이거 어디서 파는 술입니까? 하고 입에 침이 없다. 어제 저녁 내 왕고 지브이곤 길이지요. 세사가 비난하니까 양조 허가를 낼 수도 없고, 그거 한 해 한 번 이날에만 가양으로 조금 빚지요. 하고 유초시는 눈을 감는다. 따님이 당원이 되셨군요. 하고 술을 석 잔이나 먹은 뒤에 이 의사는 순에 관한 문제를 제출하였다. 뭐, 아직 어린애지요. 하고 유초시는 눈앞에 귀여운 막내딸을 그려본다. 머리가 아픈듯이 양미간을 찌푸렸다. 따님이 아주 준수하신데요. 하고 이 의사는 마당으로 눈을 굴려서 순을 찾는다. 순은 보이지 아니하였다. 배운 게 있소? 하고 유초시는 기침을 하고 담을 꿀꺽 삼킨다. 불쑥 내민 살며기 올라갔다 내려온다. 따님을 내게 주실 수는 없겠습니까? 뭐, 잘해야 하겠습니까마는 간대로 고생은 아니시킬 작정입니다. 하고 이 의사는 마침내 불을 내놓았다. 너무 당돌해 염려도 있었지만은 이 노인은 내일까지 살아있을지도 염려가 되기 때문에 위협할 새가 없었다. 이 의사 말에 유초시는 눈을 떠서 한참이나 이 의사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마치 과연 내 사위감이 될 사람인가를 검사나 하는 듯이 유초시는 끙하고 이 의사 쪽으로 몸을 돌리려고 애를 쓰다가 실패하고 그대로 아직 혼인을 아니하셨던가요? 하고 묻는다. 하기는 했지요. 그러면 상배를 하였던가요? 그런 것도 아닙니다마는 상배나 다름이 없지요. 그럼 이혼을 하셨소? 하고 유초시의 눈은 더욱 커진다. 아직 이혼도 아니했습니다마는 적당한 혼처만 있으면 이혼을 해도 좋지요. 이혼을 아니한다 손 치더라도 딴 살림이니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고 이 의사는 수줍은 듯이 웃는다. 아니 그럼 내 딸을 당신이 첩으로 달라는 말이요? 하고 유초시의 어성은 높고 떨린다. 장가 처지 첩될 거 있나요? 그러면 영감께도 야속치 않게는 해드리지요. 일시금으로든지 매삭 얼마씩이라든지 그것은 원하시는 대로 또 유초시는 어디서 난 기운인지 이 의사의 말을 다 듣지도 아니하고 벌떡 일어나 앉으면서 이놈! 이 고해한 놈 같으니. 그래 날더러 내 딸을 내 첩으로 팔아먹으란 말이야? 어 이놈! 냉큼 일어나 나가거라. 죽일 놈 같으니. 하고 호령을 뺀다. 유초시는 잠깐 숨이 막혔다가 요! 요 놈! 요 방자한 놈 같으니. 내 딸이 내 놈과 내 계집년을 종으로 사다가 부리는 것을 내 눈으로 보고야 죽을 테다. 이 발직한 놈 같으니. 하고 베개를 집어던지려고 베개를 향하고 뼈만 남은 손가락을 어물거린다. 이놈! 저놈이라니. 누구더러 이놈 저놈이래. 하고 이 의사는 벌떡 일어나면서 늙은 것이 하늘 높은 줄을 모르고 알지만 아니하면 당장 잡아다가 콩밥을 먹이겠긴만은. 하고 발악을 한다. 웬 말버릇이야. 하고 숨은 이 의사의 팔을 꽉 붙들어 마루 밖으로 떼어둘렀다. 노인을 보고 원 그런 말법이 어디 있소? 하고 숨은 쓰러지려는 이 의사를 다시 붙들어서 바로 세웠다. 순과 한갑 어머니가 이 소리에 뛰어나와서 떨고 섰다. 숭의 억센 주먹신과 우염에 이 의사는 벌벌 떨기만 하고 더 말이 없이 구두꾼도 아니 메고 가방을 들고 나가버렸다. 대문 밖에 나가서야 이 의사는 어디 이놈들 견뎌봐라. 하고 충얼거렸다. 숨은 이 의사가 나가버리는 것을 보고 들어와 유초씨를 안아 니었다. 유초씨는 죽은 지가 오랜 시체와 같이 몸이 굳었다. 순은 유초씨의 머리맡에 꿇어 앉아서 아버지 아버지 부르며 울었다. 의사가 나간 지 한 시간이 못되어 경관 두 사람이 유초씨의 가택을 수삭하였다. 그래서 항아리에 남은 술을 압수하고 유초씨와 그 누이가 둘이 다 장질부사라 하여 대문에 이 집에 장질부사 환자 있으니 교통을 언금함 하고 나무패를 갖다가 붙이고 숭의를 대하여서는 당신은 왜 여기 와있소 하고 울러가기를 청하였다. 내가 없으면 병 간호할 사람이 없소 하고 또 예방주사를 맞은 것을 말하여 숭은 이 집에 출입하는 양해를 얻었다. 이날 밤 일하는 것보다는 이튿날 새벽에 유초씨는 고만 세상을 떠나버렸다. 그는 죽기 전에 얼마 전 한 번 정신을 차려서 허송을 바라보고 숭이 내가 죽거든 이에는 자네가 맡아서 시집을 보내주게 하고 또 순을 보고 내가 죽거든 숭이를 내 오라범으로 알고 믿고 살아라. 그리고 숭이가 골라주는 사람한테 시집을 가거라 하고 유언 비슷한 것을 말하였다. 유초씨는 끝끝내 그 아들을 믿지 아니하였다. 그가 감옥에서 나온다 하더라도 믿을 것이 못된다고 생각하였다. 유초씨 자기가 죽으면 육아 하나 망해버리는 것만 같아서 퍽 마음이 슬펐다. 그것이 자기의 큰 불효인 것 같았다. 그렇지만은 그는 그러한 슬픔을 낯세게 나타내는 것이 옳지 아니하게 알기 때문에 괴로움이나 슬픔이나 모두 삼켜버린다. 이렇게 유초씨는 아들, 며느리, 어린 손녀 다 보지 못하고 딸과 승의 간호를 받으며 마지막 숨을 거두었다. 유초씨가 죽은 지 나흘 장례가 나갈 때 순의 고모는 치마끈으로 목을 메워서 죽어버렸다. 며느리는 머리를 풀고 삿갓가마를 타고 왔었으나 장례를 치르고는 도로 친정으로 가버렸다. 젖먹이를 두고 왔다는 핑계였다. 승은 이 모든 일을 혼자서 다 치렀다. 물론 장례 비용도 승이 되었다. 장례가 끝남에 이 집은 채권자에게 넘어가고 말았다. 유초씨의 집은 아주 망해버리고 말았다. 그러나 유초씨의 아들 정근은 가독 상속인이니 그 사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는 남은 재산, 재산이라야 세간을 처리할 방도가 없었다. 마침 황기수 구타사건의 공판기일이 임박했으니 승이가 변호하러 가는 길에 정근을 면회하고 법적 수속을 하기로 하고 우선 한갑어머니로 하여금 순을 데리고 승이가 새로 지은 집 건넌방에 거쳐하게 하였다. 그리고 승은 곧 떠났다. 공판정에는 방청도 별로 없었다. 검사는 주범 맹한갑에게 공무집행방해, 폭행죄로 6개월, 그 나머지 7사람에게 각각 3개월 징역의 구형이 있었다. 피고들은 맹한갑 하나를 제하고 다 황기수를 때린 사실을 부인하였다. 승은 변호사복을 입고 한 손에 연필을 들고 검사의 논고 중에 중요한 구절을 적다가 일어나 피고들의 평소의 정행이 어떻게 술량하였던 것을 들고 황기수가 이순이라는 여자의 손목을 잡고 뺨을 찐대서 사건이 발달된 것과 또 맹한갑은 다만 황기수의 폭행을 제지하려 그 팔을 붙든 것이오. 먼저 황기수가 맹한갑에게 폭행을 가한 증거는 맹한갑에게 목덜미를 눌린 황기수의 저고래 등에 피가 묻은 것이 증명하는 것과 또 승이가 우연히 병원에서 2주일 치료를 요할 타박상을 당하였다는 황기수가 기생을 희롱하여 술을 먹고 가닥질할 것을 목격하였던 것과 황기수가 기생에게 예 입 한 번도 못 맞춰보고 손목 한 번 못 지어보고 봉변만 했다 하는 말을 들은 것과 또 경찰서장이 농민의 말보다는 공의의 말을 믿는다던 것을 인용하여 무죄를 주장하고 증인으로 황기수, 이공의, 기생 최강월, 순과 함께 그 말을 들은 농부 김모를 소환하기를 청하였다. 재판장은 허 변호사의 변론을 중대하게 듣는 빛이 보였다. 그는 가끔 연필로 무엇을 적기까지 하였다. 그러나 재판장은 허 변호사의 증인 신청은 그러할 필요가 없다 하여 각하하고 판결 기일은 다시 정할 것을 선언하고 폐정하였다. 재판장이 고려하려는 용의는 넉넉히 보였다. 허승은 법정의 흥분이 깨자마자 견딜 수 없이 몸이 괴로움을 깨달았다. 억지로 형무소에 가서 유정근을 면회하고 만사를 다 맡긴다는 의임을 받아가지고는 허둥지둥 정거장으로 나와서 저녁 차를 잡아타고 살려올 집으로 돌아왔다. 허승이 돌아오는 것을 보고 동네 사람들, 그 중에서 자식을 보낸 사람들은 어찌 되었느냐고 허승을 외워싸고 물었다. 한갑 어머니와 유순은 개 짖는 소리를 듣고 동네와 허승의 집가에 새해 있는 등성위까지 뛰어나왔다. 우리 한갑이 잘 있더냐? 하고 한갑 어머니는 허승의 손을 잡았다. 손은 불같이 더웠다. 네, 잘 있어요. 하고 허승의 대답은 들릴락 말락하였다. 허승은 머리가 핑핑 도는 듯 괴로웠다. 또 순이 오빠는? 하고 한갑 어머니는 순을 대신하여 물었다. 다들 잘 있어요. 정근이는 만나보았지요. 다들 잘 있어요. 하고 순은 내 집 마루 끝에서 구두를 끌렀다. 다들 나오게 되었나? 판결은 아직 안 났어요. 동네 사람들 중에서도 자식이나 남편의 소식을 한마디라도 더 들어보려고 순의 집까지 따라온 사람이 십여 명이 되었다. 이 동안에 순은 순의 방에 들어가 불을 켜고 자리를 펴고 모기장을 달았다. 순은 즉각적으로 순의 몸이 대단히 불편한 줄을 깨달은 것이었다. 순은 베개까지도 손으로 떨어서 바로 잡아놓고 마루로 나왔다. 나 냉수 한 그릇 주시오. 하고 순은 방에 들어가는 길로 양복 바지도 안 입었고 자리에 쓰러졌다. 그리고는 순은 앓는 소리를 하고 정신을 차리지 못하였다. 어디 아픈가? 하고 한갑 어머니는 그때에야 순이 편치 아니함을 알고 머리를 만져보았다. 그리고 깜짝 놀랐다. 뭐 좀 자셔야지. 미음을 쓸까? 해도 순은 대답이 없었다. 순은 마침내 장절부사에 붙들린 것이었다. 아침에는 조금 정신이 나고 저녁에는 헛소리를 하였다. 팔다리가 쑤신다는 헛소리를 할 때에는 한갑이 어머니와 순이가 번갈아서 주무르고 머리가 깨어진다는 헛소리를 할 때에는 한갑 어머니와 순은 번을 갈아가며 수건을 축여서 머리를 식혀주었다. 한갑 어머니와 순은 어머니와 누이 동생 모양으로 번갈아서 자고 간호하였다. 어떤 때에는 흔히 새벽 2시나 3시가 되어도 순이 눈을 뜨면 앞에 한갑 어머니가 앉았기도 하고 순이가 앉았기도 하였다. 그러다가는 까맣게 탄 순이의 입술에다가 숟가락으로 물을 흘려넣었다. 순은 순이가 이 동네 사람을 위하여 나중에는 자기의 아버지와 고모를 위하여 제 몸을 잃고 애를 쓰다가 이렇게 병이 들린 줄을 잘 안다. 그리고 자기의 어머니와 고모 때문에 여러 날을 잠을 못 자고 피곤한 끝에 성취 못한 몸을 가지고 재판소에 가서 3, 4일이나 고생하다가 온 것을 잘 안다. 그래서 순은 자기의 생명을 끊어서라도 숭의 생명을 붙잡아야 할 의무를 느꼈다. 숭의 병은 열흘이 되어도 보름이 되어도 낯지를 아니하였다. 이때 정선은 남편을 잃어버리고 혼자 화를 내어 집에서 울기만 하였다. 동물을 만나기도 부끄럽고 친정아버지를 보기도 부끄러웠다. 설사 제가 좀 잘못했기로니 어쩌면 저를 버리고 달아나서 수삭이 되어도 소식이 없느냐고 숭을 원망도 하였다. 그동안의 김갑진이가 가끔 와서는 숭이 여태 안 들어왔어요? 하고 혹은 그놈 시골놈이라 시골로 달아났나 보예다. 하고 빈정되기도 하였다. 정선의 맘에는 유순이라는 계집애가 가끔 맘에 걸리기도 하였다. 그러나 설마하고 항상 스스로 부인해버렸다. 그러다가 신문에서 숭이가 무슨 지방법원에서 농민을 위하여 변호하였다는 기사를 보고 마침내 숭은 김갑진의 말과 같이 그의 고향인 시골에 달아나 버린 것을 확실히 알았다. 그리고는 유순에게 대한 질투와 숭에 대한 반감의 불길이 타올랐다. 그래서 정선은 포도주 한 병을 사다가 먹고 혼자 취하여서 고민하고 만일 지금 김갑진이가 오기만 하면 그에게 안길이라고까지 화를 내었다. 그러나 다행히 그 밤에 김갑진은 오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때 어느 날 아침 편에 정선에게 편지 한 장이 배달되었다. 그것은 언제 한 번 본 글씨였다. 피봉에도 분명히 유순이라고 서명을 하였다. 정선은 질투와 불쾌와 도무지 형언할 수 없는 감정의 불길에 타면서 그 편지를 내동댕이를 쳤다. 에그 요기다 요기야 하고 정선은 소리를 질렀다. 그러나 정선은 그래도 궁금하여 그 편지를 떼어보았다. 이번에는 연필 글씨가 아니여 펜 글씨로 허승선생께서 병안이 중하오니 곧 내려오시기를 바랍니다. 허승선생께서는 우리 동네에 오셔서 가난한 동네 사람들의 병을 구환하시고 모든 어려운 일을 대신 보시노라고 몸이 대단히 세약하신 데다가 제 아버지와 고모가 병으로 신고하시는 동안에도 여러 날 밤을 세우시고 아버지와 고모가 돌아가신 뒤에 쉬실 새도 없이 또 재판소에서 변호를 하시고 돌아오셔서 신혈이 높으시고 오후면 정신을 못 차리시고 헛소리를 하시고 아르십니다. 곧 선생님께서 편지를 드리려 하였사오나 놀라실까 봐서 편지를 못 드리다가 할 수 없어서 제가 지금 편지를 드립니다. 허선생은 헛소리로 선생님의 이름을 부르시고 어떤 때에는 번쩍 눈을 뜨시고 여보 정선이 하고 찾으시다가 섭섭한 듯이 다시 눈을 감으십니다. 심히 배웠기 딱하오니 부대부대 이 편지 받으시는 대로 내려오시기 바랍니다. 내려오실 때에는 고명한 의사 한 분 데리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허선생을 은인으로 있는 정성을 다하여 구안해 드리려 하오나 어리석은 것이 무엇을 합니까 다만 다만 선생님이 곧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유순 상서라고 하였다. 편지를 본 정선은 지금까지 타던 질투와 불쾌의 불글이 다 쓰러지고 그의 속에 숨어있던 가려있던 감추어있던 깨끗한 혼 사랑과 동정으로 된 혼이 깨었다. 아 그러면 남편은 아직 그가 노 말하던 농촌 사업을 위해서 달아났는가 아 그러면 남편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는가 아 그러면 유순이라는 여자는 결코 남편을 유혹하는 요물은 아니던가 내가 잘못했어 내가 다 잘못했어 내 곧 갈게요 내 곧 갈게요 내 곧 가서 병관할게요 하고 정선은 오직 사랑에 넘치는 마음으로 저녁차로 떠날 준비를 하였다 아 차보다도 비행기로 갈까 정선의 마음은 조급하였다 정선이가 처음으로 한 일은 아버지에게 전화를 거는 것이었다 아버지 정선이야요 네? 허소방이 시골 가서 병이 중하다고 의사를 하나 데리고 저더러 오라고요 네? 네? 저 저녁차로 갈 텐데 아버지 의사를 하나 구해주세요 네? 돈은 있어요 그럼 아버지가 어떻게 가십니까 네? 떠나기 전에 집에 갈 테에요 이러한 전화다 윤찬파는 일변 놀랐지만은 또 일변 기뻐하였다 이혼을 염려하던 그는 승의 부처 간에 아직도 애정에 연결이 있는 것을 본 까닭이었다 딸이 이혼하는 것 시집에서 쫓겨오는 것을 보는 것보다는 차라리 과부가 되는 것이 나을 듯 하였다 그날 밤에 정선은 그 친정 동생들의 전송을 받으며 남대문 정거장에 섰다 의사 곽 박사가 정선과 동행하기로 하였다 곽 박사에게 여비를 준 것은 물론 윤찬판이었다 윤찬판은 간호부를 하나까지 얻어서 뒤따라 정거장으로 내어보냈다 이리하여 정선의 일행은 세 사람이었다 봉천으로 가는 차 오후 10시 30분 차는 떠났다 정선은 승강대에서 동생들과 작별 인사를 하고 전송 나온 사람들이 안이 보이게 될 때까지 서 있었다 정선은 이 가을밤에는 너무도 선선해 보이는 살이 비치는 은조사 적삼에 둥근 남분이 있는 보일 치마를 입고 그도 많은 검은 칠피를 신었다 머리는 감아 있는데 약간 속을 넣어 불룩하게 하고 쪽이 있는 듯 없는 듯하게 들었다 그리고 금태 안경을 썼다 그는 아직 여학생 같았고 남의 부인 같지를 아니하였다 전깃불 빛에 보는 그의 살빛은 마치 호박으로 깎은 듯 하였다 열분 옷을 통하여 살까지도 투명한 듯 하였다 그는 짧은 회색 치마폭이 살빛 같은 스타킹에 씌운 길쭉한 두 다리를 펄렁펄렁 희롱하였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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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